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스타. 시스타도 왔다 갔어? 시스타가 아니었네요. 시스타가 많은 아이돌 분들 중에 시스타. 맨범을 본인이 자는 바로 침대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.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또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. 목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? 자기 전에 딱 인사하고 자고. 하하하하 그러는 거에요. 괜찮은 거. 네네네네. 보통이 아니었구나. 형들 때문에 이상하게 됐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키입니다. 네 조금 전에는 저희 샤이니의 네번째 뮤직비디오. 셜록의 음원이 공개되는데요. 많이 기대되죠? 저도 반응이 왔습니다. 어 네. 많이 들어주세요. 새롭게 시도한 장면이니까요.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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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없을 걸 말리지 마 짧은 짓말이 또 내가 귀를 버리면 그 나를 쳐다봐 짧은 짓말이 또 근데 왜 하필 너만 널 발라주는데 당당한 여전히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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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 편 편 편 편 놀란 나는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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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짜리짜리 고기 떨려 analyzed in the sound 보셔준 눈빛 oh yeah 보셔준 향기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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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에 계속 난 바비는 느낌 무려할 때만이 이들 보이기 too 나의 하나는 밖으로 불러와 아들라든지 아들라든지 난 좋아 비가 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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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너가 바비는 이끄게 주 넌 나만 더 싫어해 어디론 짓지 몰라